자 안녕하세요 추억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한번 플레이해보게 될 게임은 포라운 뉴베가스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거고 저번 편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유령마을을 결투 퀘스트에서 그 뭐였냐 써니스마일이었나 개한테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받아갈 걸 다 받아갈 수 있는 시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럼 그럼 좋아 위험하더라도 했을 때 또 보람있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자 이제 제가 왜 시작할 때 네 이 스피치 흥정 말빨 그리고 폭발물을 찍었는지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네요 파우더 갱어를 쫓아버리려는데 도움을 약간이라도 주지 않을래요 총알과 폭발이 난무할 거예요 네 빠른 성공 그리고 민병대의 인원을 좀 더 모아줄거라고 합니다 어 그 다음 바로 레벨업 음 일단 레벨업에서 설득을 한 40까지 찍고 그 다음에 폭발물을 45 그 다음 그리고 수리계열에도 좀 투자를 해서 오케이 깔끔하게 5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로 잘 맞춰낸 네 잘 맞춰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잠깐만 4레벨 찍었어야 됐나 그게 아 몰라 일단 뭐 아무거나 하나 찍어놓읍시다 바람둥이하고 혹독한 훈련 뭐 이런게 있는데 지금 그나마 찍을만한게 경험치 10%는 0 별로고 그 다음에 기술잡지를 읽었을 때 상승시간 3배 여성에게 10% 추가 피해 어 혹독한 훈련 그냥 이거 하나 찍어버릴까 제가 또 이게 또 강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아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끝냈고 그 다음에 살롱 앞에 있는 아 이지핀한테 먼저 들렀어야 됐는데 반갑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파우더 개그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친대로 두는게 안전하다니 제가 또 폭발 40 찍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위에 딱 대고 약굴 많이 빨아가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첼 박사한테 들러서 스팀 백 좀 내놓으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마무리 되죠 아 폭발 말고 그거 찍을 걸 그랬나 폭발 말고 폭발 말고 근접 무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어 거의 이분이 어디 계시지 지금 진료실에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어 이런데 의료 상자가 아니 음 거실 말고 침실에 있나 아 여기 계시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강도들에게 공격받을 겁니다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? 도와줄게 있나요? 어 네 다리로는 못 싸우고 가진 것도 없지만 조금이나마 여분을 나눠줄거라고 하네요 좋아쓰 이제 링구한테 가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지핏한테 그거 받았던건가? 아 이지핏이란다 뭐 패시였나? 걔한테 가죽아마 하나 받은게 있죠 좋아 드디어 그 파랗고 촌스러운 옷에서 벗어나서 예예 가죽아마 하나 입었네요 예예 가죽아마 하나 입었네요 그래 마을 사람들도 우릴 도와줄거야 좋아 가보자고 어 물어볼 곳 어디 있겠습니까? 뭐 도와준다는데 도와주겠죠 준비가 됐어 좋아 다이너마이트 다섯개 추가 아 아 아 너무 빨리 나갔나보네요 네 자 네 서둘러 나가려다가 잠깐 문에 껴가지고 어 정신을 잠깐 잃었었는데 좋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출발해봅시다 아 그 다음에 지금 다이너마이트 다섯개 받은거 있죠 네 이제 과연 그 퍽이 얼마나 쓸모있을지 한번 실험해보는 걸로 할게요 어디 보자 그래서 우리 파우더 행거가 저기 있구만 바츠 여기서는 0%구요 조금 더 그대와 가까이 다가가서 아니 너에게 가서는 좀 달아야 아니 펑도 찍었는데 왜 이러는 것이여 자 일단 튄다 어우 야 반피 아니 피가 뭐 이리 빨리 달아 저기요 아니 왜이래요 이거 나한테 자 앞으로가서 빠따 되게 약하네 이거 야 이거 왜이렇게 약하냐 어 상식을 초월하기 약하네 아니 저기 야 슬레치 헤머로 때리는데 왜이리 약해 저기요 뭐이리 약하냐 약하냐고 좋아 좋아 아직 체력 괜찮아 낮다고 하는데 아직 괜찮아요 어 미친미씨 잠깐만 뭐야 이거 좋아 파우더 행거 갱에게 비난당함을 얻었지만 네 구스프링에서 환영받게 됐습니다 어 그래 줘서 고마워 자 뉴베가스에 온다면 크림슨 캐러벤 캠프에서 찾아달라고 하네요 일단은 우와 다이너마이트 단발샷건 이런것도 다 챙겨놓으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디틸 붙어있으니까 이런거 하나 챙겨주고 조콥한테는 매그넘 스텔스보이 하나 경비복이 얘 디티가 5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쓸모가 있나 네 6이니까 크게 쓸모 없죠 자 그 다음에 단발샷건 하나 챙기고 그리고 이제 시체가 몇 구 더 있을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꿀을 좀 빨아갈 예정입니다 담배 별거 없고 야구빠따타 일단 챙겨는 볼게요 야구빠따가 뭐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죽아머가 라이트였는데 이거갖고 수리 안되겠지 네 안되네요 좋아 좋아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마을의 평화는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에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죠 있으면은 살포시 암허를 털어가거나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없는건 없는거니까 그러니 하고 자 이제 그들은 그렇게 갔다 퀘스트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물론 뭐 여기에서 음 뭐 삽을 하나 얻은 다음에 어떻게 유니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하는걸로 하고 어 저 할아버지는 뭐하고 계셨길래 저런데 계셨대 아무튼 뭐 그냥 간단하게 인사 한번 나누고 아이템 계열에서 어 리볼버는 탄이 너무 적고 그냥 단발샷건 일단 수리를 해주고 범히트 라이플 들고 다니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써니가 써니였나 아무튼 누군가가 갈거면은 길 근처로 다니는게 나을거라고 했으니까 뭐 고지곳대로 길 근처로 돌아다녀 봅시다 그 다음에 보조계열에서 선세타르 사파릴라 두 병만 마셔서 체력 좀 채워주고 좁 בע집니다 근데 여기어딴가에 그거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 어디에 뭐 약간 여친 찾아달라는 애가 한 명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길을 잘못 아 저기다 저기 아이고 아저씨 지가 왔습니다 바톤손 무슨일인데 어 그래그래 자 맨위에 있을거다 손을 한번 써볼게 뭐야 게코온터 뜬금없이 뭐가 또 잡히네요 자 일단 라디오탑이라고 하는거 보면은 어 길이 정확히 어떻게 됐더라 가다보면 알겠죠 뭐 하루이틀 해본것도 아니고 종료 여행을 계속한다 어디보자 먼저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우리 게코가 저기 계십니다 어 뭐야 자 머리 갖다 대 빵 어 아 이게 안죽어? 잠깐만 아 이게 안죽네 아 이거참 역시 버민트가 약하긴 약해요 그것도 수리터 제대로 안되있는 무기라 상태가 좀 많이 그렇나보네요 저게 없나? 아 여기는 이거 안되겠다 다이너마이트 말고 야구 빻다가 DPS 19 그 다음에 대형망치가 데미지 15 어 DPS 28 에이 그나마 좀 낫네요 단발샷건을 하나 챙겨서 근데 이걸로 한번 머리통을 썩알겨버리는 걸로 합시다 좋아 어딨냐 개코들아 기어 나와라 내가 너희 친구 죽였다 빨리 나와 거기 있구나 아유 반가워라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부모님 데리고 왔네 어 좋아 잠시만 자 다시 밭으로 머리통 자 침착하게 백무빙을 하면서 머리통을 쏘면은 오케이 무난하게 정리했네요 어 잠깐만 좀 많다 어 좀 많다 어 자 다이너마이트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폭발물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잠깐만 야 불을 빨리 붙였어야지 잠깐만 자아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이거 설마 불 붙는 거 보고 도망갔나 얘네가 그렇게 똑똑해 아니 저기 자 일단 한발더 던져보면 오케이 자 일단 뭐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이고요 버미트라이프로 바꿔서 아 지금 아 맞아갖고 다리 다 부질러졌네 어쩐지 느릿느릿하게 오더라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얘들아 아마 다리가 분질러졌어도 힘차게 달려와야지 자 머리통을 맞추고 차근차근 쏴가지고 잡아주는 걸로 합시다 야 이거 그냥 어 그래 그래 무의 상태가 간당간당하다고 하니까 자 따로 바꿔서 어 좋아 야 이거 폭탄이 지대로 들어가서 약간 꿀빨았네요 이거 어 네 올라오면 약간 좀 혐오스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나타나고 있고 내 기억이 맞으면 분명히 여기에 개코가 좀 죽어있... 어 뭐야 곰덕? 개코가 좀 죽어있고 신발장에서 병뚜껑을 챙길 수 있으며 탄약 상자에서 권총 이렇게 많이 주나? 뭐지? 권총탄을 엄청 많이 주네? 음... 네... 고디스를 전투해서 쓰라는... 으... 뭐 그런 걸로 줬나? 일단 얘가 버민트보다 훨씬 좋으니까 이거 하나 챙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한숨 잘까? 아 근데 그거치고는 피가 또 꽉 차있어가지고 한숨 자기도 좀 그렇네요 뭐 일단 내려가다보면 어떻게 되겠죠? 자 내려갑시다 아 오시네 그래 어 그래 사기쳤구나 근데 그거 나 내가 챙겼어 미안해 빵빵빵 어 막발 지나갔네요 자 다이너마이트 나간다 잘 피해봐 뭐야 쟤 어디가? 아따 저 치졸하는 놈이고 어 도망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쏘는거보다 지명타 샷 막타! 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되는겁니다 괜히 이거 나쁘게 하려다가 바로 그냥 총맞고 그냥 골로 가버렸죠 자 아 난 모자 있었는데 내가 왜 안쓰고 있었지? 모자 하나 써주고 자 간단하게 사기꾼을 하나 정리했으니 다시 가던길 쭉 가는걸로 할게요 자 세이브도 해야되지 어 깜짝아야 어 옆구리에서도 오네 애들이 막 좋아 이렇게 나온다면 대형 빠다아 내 데미지 진짜 안좋다 어우 아우 데미지가 안좋긴 안좋네요 그 다음 누가 뭐랑뭐랑 싸우는거 같은데 약간 아 뭐야 빅터네? 뭐야 빅터가 왜 여기까지왔냐? 야 너 뭐할라고 왔어? 어 뻔했는데 야 말은 킬링타임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지를 않네 그래서 왜온거에요 어 그 그렇구나 근데 위험에 말려든건 어떻게 알았어? 어 그 그렇구나 어 약간 음모냄새가 나는거 같아 혹시 너 나 미행하니? 흫 나한테 뭐 원하는거 있어? 어 그 그렇구나 어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그래 음 어 그래 뭐 일단 자잘있어 어 나 간다 빠이빠이 자 뭐가 어떻게 됐든 일단 선셋을 마신 다음에 어디보자 여기 어딘가에 뭔가 있다고 나오는거 같은데 다시 망치를 꺼내고 살금살금 다가가다보면 뭐야 이게 뭐 별거 아닌가보네요 뒤로 갑시다 어우 난 방사능 오르고 있네요 자 자 들어와 들어와 웰컴 자 들어와 들어와 웰컴 아 예 총신 길이가 이걸 너무 붙어있을때 총알이 좀 안맞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 방금전에 또 그런 상황이 나왔네요 그거는 그렇다치고 여기 어디도 뭐가 있다고 나오는데 어디있냐 경험치야 아 거기 있구나 어디가 빨리와 아 아 저기 아 그냥 갑시다 너무 열심히 도망가가지고 쫓아가기 좀 그렇네요 아 이거 뭐 나 만나가지고 막 어 되게 큰일이 있기는 할건데 어 되게 어 참 되게 보기 싫다는것처럼 도망가네요 좋아 아무튼 프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국 이쪽 도로를 따라 들어가서 다리 하나 건너면은 바로 프림으로 들어갈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저어기 저어 에 NCR 깃발이 하나 보이네요 NCR이 그 트루디 말로는 뭐였더라 후보땜 그 주도권을 가지고 뭐 싸우네 만회하는 애들이었죠 자 프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? 프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? 아니 프리끈이라니요 네 죄수들이 마을에 정거했고 레이더 부족 둘이 약탈자 부족이 근처에서 날뛰고 있어서 곧 스프링으로 돌아가는게 나을거라고 합니다 아니 뭐라도 해야되지 않습니까? 네 관할법이 안 들어가고 지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못 지켜주는데요? 음 장비가 없고 그 다음에 숫자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네 일단 중이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중이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데 저 그냥 무시하고 프림 쪽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뭐 죄수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세겠습니까? 방금 전에 그 파워더웵어들도 그냥 빵빵 해갖고 다 어떻게 정리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몇번 죽긴 할건데 괜찮습니다 주인공한테 세이브 로드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다보면은 길바닥에 지뢰가 깔려있는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네는 적절하게 회수를 해주면 나중에 훌륭한 화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좋아 네 역시 핵전쟁 난 다음 일이 후세계여가지고 상태가 영 개판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적 표시가 좀 잡히고 있죠 다이너마이트 어 10mm가 나으려나? 그래 10mm 쓰자 와 근데 쎄다 얘네 피 엄청 안따게 생겼네 좋아 그래도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아주 오우 장만장만장만 야 왜 여기까지 들어와 왜 여기까지 들어와 어우 깜짝아 자 단발샷권 머리대 빵 어디가 서 빨리 어 아 이게 빗나가네 좋아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웠네요 일단 NCR 달러 피스톨 탄환 병뚜껑 탐피 다이너마이트 픽서와 쇠지래 쇠지래가 디피스가 별로긴 한데 챙겨둔 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근접 무기 계열에다가도 조금씩 투자를 한 다음에 과학 은신 설득 자물쇠 따기 이런것도 찍긴 해야되는데 과학이 지금 25니까 아직은 0 그렇고 은신 수리 수리 수리에 5포인트 투자하고 남은거는 그래 설득에다 하나 투자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쓰러져 계신 친구도 챙기는게 어 맞네요 일단 여기가 어 뭐라고 되어있니 뭐라고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방금 전에 나왔네요 빅스 뭐 카지노 당신은 누구입니까 존슨 나쉬 존슨 나쉬 프림에 산지 8년 됐다고 합니다 어 상임이고 어 모하비 익스프레스면은 주인공이 소속돼 있던 거기 맞죠 네 제가 바로 모하비 익스프레스의 배달부입니다 아니 일거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배달 중인 이건 잃어버렸는데요 네 책임의식이 강하신 분이네요 마을이 지옥이 됐다고 하면서 일단 일처리를 해주는거 보면 자 일단 배달 변경서를 보여줘봅시다 어 어떤 놈들이 속포를 훔쳐갔어요 어 어떤 놈들이 속포를 훔쳐갔어요 음 네 칩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 그 놈들 중 하나가 날쌌는데요 어 그 놈들 중 하나가 날쌌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니까 뭐 비글인가 아무튼 얘가 알고 있으니까 얘를 좀 보호해 달라고 하고 그 뭐 주문이 좀 이상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왜 이상한데요 카우보이 로봇이 6명을 고용을 했고 주사위 체스말 등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들은 말은 네 일단 칩이 배달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첫 게으른 뱅이는 그냥 때려쳐서 쳤다고 하네요 네 네 갑자기 왜 아니 그 양반은 뭐였래 내 이름을 보고 놀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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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카우보이 로봇 비터 같은데 그거 암만 생각해봐도 일단 비터가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걔가 날 구했다는 이야기죠 뭐 좀 심심하다 네 어 잘 있어 나간다 좋아 아무튼 거기 갇혀있는 친구를 좀 구해달라 구해줘야지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 했으니 지금 바로 달려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수구리 와 어떻게 바로 앞을 걸어가고 있냐 이거 자 일단 수리 먼저 좀 해서 내구도를 회복을 좀 시킨 다음에 이러면 이제 시 9mm 피스토리스 좀 더 디디 에라이 은신했잖아 은신했잖아 왜 보고 난리야 어 은신했다고 나 은신했다고 인마 은신했다고 은신했다고 약발 굿샷 좋았어 좋았는데 어우 야 진짜 아프다 뭘 도와줘 그냥 죽어 좋아 좋았어 어우 네 안에 있는 애들이 귀가 좀 안 좋나봐요 손소리 못 들었나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일단 세 병을 깔끔하게 마시고 오케이 구밀이랑 클레이버 얘를 딜이 좀 너무 안 좋죠 얘 이거 안 챙겨갈게요 챙길거 다 챙기고 살금살금 옆쪽으로 빠져나가서 금전출납치 머리핀과 전쟁전 화폐 어 병뚜껑이다 얘네가 또 다 일용할 일용할 양식이 되는데 어 아 책이네 어 책 하나 챙겨주고 자물쇠가 어우 좀 딴딴한게 걸려있나보네요 네 저것도 일단 내버려놓은 다음에 곰인형 하나만 좀 챙겨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를 나중에 한번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해서 네 이거 하나 챙겨두고 어 네 벌써부터 빨간점이 하나 찍히네요 여기 아무도 없나? 아이씨 걸렸어 잠깐만 얘들아 저 잠시만 잠시만 어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왜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래요 대화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너네 친구를 비록 죽였어 아니 아무튼 그러긴 했는데 정당방이었다고 정당방이 좋아 이제 다 물려드리겠군 어이 진짜 잘 모였네 탄맛 좀 봐라 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오이씨 야 무슨 불을 쏘야 되냐 이거 오우 야 용갈이요 지가? 자 단발샷건 자 단발샷건 야 머리통이 이거 뚜껑 써갖고 단단한거 보소 일단 하나 더 챙기고 여기서 한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아이 죽었네 역시 이게 선방을 쳐야되나 일단 미밥도 좀 깔아두고 네 말하는 순간 30분 영상이 30분이 됐으므로 자 다음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